그 안에 뭐 사업계획서 같은 거 있더라. 새로 시작한 사업이냐? 야, 그거 진짜 죽이더라. 이제 뭐 하나 크게 빵 터지겠더라. 야, 나 좀 끼워줘. 너 어떻게 하면 무슨 말이야? 그러니까 내가 좀 투자를 할 테니까 나한테도 배당을 하고 뭐 있잖아. 나도 잘 되면 또 이렇게 한자리 하고. 이거 이거 받아, 이거 받아. 너 딴소리 할까봐 내가 미리 주는 거야. 너 있잖아, 이거 웃는 돈으로 보지만 나한텐 중요한 돈이니까 이거 무조건 너 두 배로 불려서 줘야 돼, 너. 야, 이거. 야, 나 한잔 따라봐. 잘 나가는 놈한테 한잔 받아보자. 야, 공부 잘하지. 처복 있지. 사업 잘하지. 야, 어. 야, 형호야. 난 말이야, 가끔. 너 같은 놈이 내 친구라고 생각하면 아주 마음이 든든해. 너는 진짜 뭔가 큰일을 해낼렸네. 너, 진짜로 웃겼을까? 너? 그럼. 당연하지. 천오라면. 언젠가. 좋은 날도 없겠지. 쨌, 쨌. hören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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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? 나 먼저 간다. 야, 나 지금 또 너무 어떻게 나 간다고 좀. 야, 진짜. 어? 뭐, 인마. 야, 너희는 뭐 아직도 이렇게 술 마시면 데리고, 데리고 나가고 그러냐? 아, 야, 지투나서 못 봐주겠다 했잖아, 진짜. 바로. 들어가 빨리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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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